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월를 가보셨어요? 저 안 가본 거 한 번 가본 것 같기도 하고요 강원도 영월를? 네 안 가보셨으면 불행하셨을 텐데 가보셨다면 행복하고요 영월를 안 가보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세요? 아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래프팅 하러 아 래프팅? 네 래프팅 하러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래프팅 가서 이렇게 또 짝도 잘 이어진다고 합니다 래프팅 이렇게 솔로들끼리 또 가서 좋은 시간 영원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행복했나요?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 별로였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사르르 밀렸다가 그래도 그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이 났거든요 코스피는 6포인트가 상승하긴 했는데 오늘 뭐 시작하고는 18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생각보다는 안 좋은 거였죠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월요일날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덜 올랐는데 장 초반에 확 밀리면서 분위기는 우리만 좀 안 좋아해요 지금 뭐 유럽 분위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만 좀 안 좋았고 중국 증시도 지금 홍콩은 안 열리고 있고요 중국 본토는 열리는데 중국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아 증시 월요일날 이제 미국의 지표가 좋은 걸 좀 선반영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코스피는 6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112종목 하락 종목이 412종목 하락 종목이 424종목 비스피 사네요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것 좀 많이 올랐고요 소폭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카카오나 엘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요새 계속 그렇거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라는 게 좀 적은 왜냐하면 바이오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570종목이 올랐고 740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분위기는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 네 4월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 5700억 순매수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51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다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2000억 순매수 했습니다 외국인은 1600억 팔았고 이 차이 때문에 오늘 조금 양대지수가 갈린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이 8원 10전이나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하락? 원화 강세? 네 원화가 강세 외국인 매수하는 것과 워낙 강세가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왜 안 올라? 그러게요 내일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삼성전자를 엄청 사놨거든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랑 환율이랑 한번 조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4월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조금 조금씩 꽤 많이 올랐거든요 벌써 지수가 3127포인트니까 얼마 전에 3000 깨고 내려갔는데 320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3200도 금방 넘어가는데 그런데 뭐 계좌는 왜 이렇지?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게 해준 주 수급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4일 동안 1조 8895억 4월 시작하자마자 거의 2조 가까이로 순매수 했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를 1조 1000억 원 샀어요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3000억 원 샀습니다 그럼 이것만 1조 4000억 원이죠 나흘 동안에 오늘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내일 삼성전자 잠정시적 발표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카카오도 오늘 3000억이나 샀는데 이렇게 대표주들을 좀 사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계속 우호적으로 강세로 가준다면 외국인이 4월 달에 주요한 수급 주체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당 시즌이거든요 삼성전자 배당 사고 이렇게 하면 그 배당을 외국인이 배당 받으면 국내로 자국으로 송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가 약세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사실 그렇게 좋은 투자 환경이 외국인한테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부터 삼성전자 배당이 지급되거든요 정프로님 좀 받으시죠 삼성전자요? 네 저는 안 삽니다 한 4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삼성전자요? 네 배당이 저는 그렇게 완만한 주식은 저랑은 잘 맞지 않아요 정프로는 삼성전자로 버는 게 그게 주식 투자이냐라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누구나 하지 않느냐 삼성전자로 살 것 같으면 저는 지수에 투자한다 그럴 거면 굳이 공부 안 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스타일이니까 차라리 하은가를 가면 하은가를 가지 그렇게 재미없는 평범한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그러신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존중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응원의 메시지와 감사하다는 삼성전자는 나한테 좀 줘야 돼 좀 줘요 꼬물 좀 코스피 지수를 내가 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당이 얼마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 아니요 전체 배당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배당 받아서 그거 싸버리면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지금 4월이 배당 시즌인데 외국인 배당금이 작년에 8조 2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성금 수요가 1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환율에 영향을 주겠네요 네 환율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딱 잘 넘기고 보면 우리가 수주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조선 수주 많이 했죠 수출류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워낙 강세될 요인이 좀 더 많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환율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좀 잘 주의를 하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송금 막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송금 같은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안 들어오겠죠 아니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다시 재투자해야지 맞습니다 재투자해야죠 외국인들 그렇게 잘 됐는데 삼성전자 또 사서 재투자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자동차는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서 팀 쿡 애플 CEO가 자율주행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애플카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카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만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겠다 개발 중이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차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 또 오늘 애플카 이렇게 좋겠네 그랬는데 오늘 그런 뉴스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일 거예요 아마 현대차 울산 1공장이 일주일 동안 쉬게 되는데 아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 없어서 반도체 없어서 네 PCU라는 반도체가 자동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 아산 공장은 소나타랑 그랜저를 생산하거든요 이게 현대차의 주력 볼륨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차 중에 이거 못 만들면 큰일 난다 혹시 그랜저 꼭 사고 싶은데 정말 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법인 렌트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10개월 정도 샀는데 저는 이상하게 한 1년 탐 이렇게 지겨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정프로가 3프로TV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3년째 하고 있죠 정말 정프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월요일만 되면 언제 목요일 오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만나는 게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다 닫고 있거든요 GM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지난 21일 조지아공장 문을 한 이틀 정도 다 닫고 이게 완성차도 완성차인데요 완성차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네 부품업체는 큰일 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네 완성차는 일주일 쉬는 거지만 부품업체들은 아 뭐 마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현대차그룹이 재고를 확보해 놓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올해 2분기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네 현대차 공장도 전면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애플칸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부품도 지금 쇼티지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쇼티지잖아요 반도체를 못 구해서 이 쇼티지라는 게 자동차 그러니까 세트업차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부품업체한테는 이만큼 좋은 단어가 일 수가 없어요 쇼티지가? 네 왜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막 오를 거 아니에요 쇼티지라는 그 부품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쇼티지라는 거는 물건이 없어도 못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부품도 지금 없어서 패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핵심 부품 세 가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네 세 가지 1번? 그러니까 LCD인데 DDI라는 화면을 구성해주는 구동칩 아 DDI? 네 이게 RGB잖아요 RGB 가지고 색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빛을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서 이거는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드는데 이것도 8인치 웨이퍼라는 것도 그냥 약간 이제 싸구려라고 하면 그런가요? 싸구려 칩들 만드는 공장들이어서 약간 구형 장비 구형 장비에서 쓰는 곳이죠 싼 거 만드는 건데 싸구려 워낙에 여기서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DDI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주요 유리기판 생산은 요새 뭐 정전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르네사스 차량용 반도체 업체 그 회사도 불이 나서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질이 생긴 건데 주요 유리기판 생산 업체들이 정전 화재 이런 걸로 수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PI 필름이라고 있어요 이제 방열 방진 해주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런 필름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지금 부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가격이 작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LCD 패널 가격이 작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두 배가 올랐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LCD 스플레이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공급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LCD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사양 산업이었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막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산업이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에 손을 뗄 정도로 우리 LCD 안 해 그럴 정도로 안 좋은 산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안 늘린 거죠 만들어봐야 손해고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만들 건 OLED 만들어야 되는데 LCD 어디 만들고 있냐 그리고 이제 증설 이런 걸 안 했는데 갑자기 TV가 잘 팔리고 노트북이 잘 팔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확 늘어나고 공급은 안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 3분기까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3분기까지? 네 그래요? 그러게 아 살짝 또 자 그리고 코인 관련된 회사들 오늘 또 날랐죠? 오늘 카카오가 급등을 했는데 이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는데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치가 100조네 어쩌네 그랬습니다 지난해 이 코인베이스 매출이 12억 달러고요 영업이익이 3억 2,200만 달러였는데 미국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 온 거죠? 맞습니다 미국 1등 거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거래소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업비트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나무라는 회사 그러니까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를 상장한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야 코인베이스가 100조면 두나무는 10조야 이러면서 두나무에 투자한 기업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상장되어 있고 우리기술투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대거 오르면서 어제 미국에서 기술주도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신고가예요? 왜 그러시죠? 카카오 가지신 분들 개인투자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축하드립니다 많이 올랐군요 1조 하셨나요? 카카오에? 제가요? 제 주변에 추천이라기보다 하여튼 좋은 것 같다 어차피 결국은 이런 회사들로 플랫폼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많이 했거든요 연락하셔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하나투자증권이 그런 이슈들로 올랐다는 소식까지 이게 코인 거래소에서 요즘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 더 많다면서요 코스피요? 코스닥은 들었습니다 코스닥은 들었는데 코스피 합친 것보다 더 많대요 1일 거래 액수로? 하루 거래 액수로? 거래 자체가 많으니 거래 횟수가 많고 거긴 또 수수료도 장난 아니거든요 수수료도 주식보다는 높은 편인데 부럽죠 부럽죠 저희는 뭐 사실 수수료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거래세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막상 소비자 비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 호가뛰기 단타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수료만 뽑으면 되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되죠 거래세가 있으니까 0.2% 좀 넘죠? 맞습니다 할 때마다 8대 ETF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도 거래세를 걷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금 낸다고 양도세를 낸다고는 하는데 앞으로는 주식도 양도세는 내고 코인도 양도세는 내는데 여기서 거래세를 걷으면 대충 계산을 보니까 1년에 한 15조 정도 나오는데 요즘 같으면 그래요? 1년에 우리나라가 상속세 걷는 게 4조가 잘 안 돼요 가끔씩 이렇게 삼성그룹이 막 십 몇 조 내주면 그때 올라가긴 하지만 평소에는 한 4조 이 정도 걷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뭐 한 뭐 빼요? 한 3, 4배씩 매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닌가 맞습니다 꼭 필요하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 찾아온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 안 되는 욕먹는 소리를 잘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차장님이 속해 계신 한국투자자증권이 해외 주식 실시간 제공 이거 무료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세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중화권도 저희가 업계 최초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투식도 하셔야죠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날 날 네 할만하고요 또 벤키스 저희 채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가 기획에서 만든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투자의 정석이라고 한 편까지 나왔거든요 주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대본까지 다 써서 투자의 정석 아주 재미있습니다 개그맨도 나오고 자꾸 회사에서 그런 걸 밀어주는 모양이죠? 네 제가 열심히 밀고 있죠 회사에서도 사실 뭔가 이렇게 회사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자꾸 다른 일을 좀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한국투자증권의 핵심 코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